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늘 그렇게 진행하듯이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다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오늘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안 했는데 예상을 안 했는데 아마 이제 정부가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가를 오늘 발표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일정을 확인해보지 않아 가지고 오늘 오전인지 아니면 오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일 날 대학별 의사정원 증가를 배분하는 것을 아마 발표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아마 이제 윤 정부에 계신 분들은 이걸 이제 끌어가면 총선에 많은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했던지 그래서 이제 엊그제에 현대 아산병원을 방문한 것도 저는 뭔가 이렇게 의사들하고 수습책을 이렇게 찾기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윤 대통령께서 어려운 걸음을 하셨다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정해진 요식 절차에 따라서 20일 날 발표를 앞두고 이제 모양새를 갖춰야 되니까 의사들을 만나서 노력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현대 아산병원을 방문을 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강경책이네요. 이해당사자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원안을 그냥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이걸 보면서 윤 대통령다운 그런 또 윤 대통령이 익숙한 방법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그냥 밀어붙인다 해 가지고 그냥 문제가 없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키아베리의 이런 군주론을 보면 마키아베리의 군주론이 인간 본성에 대해서 세월을 뛰어넘은 그런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키아베리의 군주론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죽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간 사람은 영원히 용서할 수가 없다. 지금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본질을 쭉 가다 보면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 굉장히 깊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문제가 지금 첨예한 과제거든요. 이 문제를 그냥 발표해버리면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 미래라는 것은 어차피 불확실한 거고 끌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원안을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상당히 후폭풍과 부작용이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라는 것이 당일 투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결과를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끊임없이 강조를 해왔지 않습니까 어떻든 빌미라든지 끈덕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빌미를 제공하게 되면 표를 만드는 사람들 숫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빌미에 따라서 그냥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 빌미가 약하면 조작의 강도가 좀 낮아질 것이고 그 빌미가 좀 강하면 조작의 수준이나 세기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윤 대통령이 윤 대통령답게 그렇게 이제 마치 의사들을 피의자 다르듯이 이렇게 전혀 절충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밀어붙이게 되면 그냥 덮이겠냐 이야기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게 덮이지 않고 총선까지 계속 반발하고 이렇게 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총선에서 대패하게 되면 그러면 뭐 의사 정원 학대고 뭐 이런 문제가 다 물 건너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아니조차도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황 판단을 참 고심을 하셨겠지만 잘 못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에 지면은 윤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냥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선거가 예상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변수가 많아지는 거죠. 본인들이 익숙한 세상 검찰이 피의자를 불려가지고 다친 공간에서 취조를 하고 수사를 하면은 대부분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건 다친 세계지 않습니까 정치랑은 열린 세계기 때문에 피의자를 다루듯이 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런 변수들이 이제 전혀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이제 용산의 대통령실발 위기들이 지금 중첩이 되는 거죠. 한동훈 씨는 그냥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저는 총선에 지면은 뭐 윤 정부가 아무것도 못한다. 윤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윤 정부를 쫓아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을 아마 상황이 예상한 대로 그렇게 척척 돌아가지는 않는구나 그런 부분을 제가 느낄 수가 있고 아무튼 뭐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여론이 조금 이렇게 덜 걸어오르고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주 대사건도 그렇고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그것을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조기 귀국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지주는 여론에 조금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윤 대통령다운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한 30년 정도 특수통 검사로서 피의자를 다루온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면 융통성이라든지 좀 나긋나긋함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일보후퇴 뭐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가장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인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의사정원학대라는 의제를 선정한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냥 뭐 납득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풀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표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호재를 제공하는 말과 글로서 그냥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호재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총선 총선 총선이 어차피 어렵습니다. 뭐 용산이 실수를 안 하더라도 어렵고 용산이 잘하더라도 어렵고 한동훈 씨가 어마어마하게 잘하더라도 이러면 다 어려운 겁니다. 그건 제가 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서울법대 출신들한테는 그것이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또 그 말을 타고 있는 사람한테는 안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공병호 tv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해왔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특히 사전투표는 완전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인데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총선이 어렵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야말로 뭐죠 입이 아플 정도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것이 선거 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초대형 호재들이 계속 이렇게 뭐죠 그냥 쏟아지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상당히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반도체 문제를 조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엔비디아가 이제 그런 신제품 발표회를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큰 그런 사건이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엔비디아 주가나 아니면 반도체 섹터의 주가가 그렇게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사건 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신제품인 괴물칩의 발표 이 부분을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살아가면서 판단을 참 잘해야 되는데 그죠 판단을 좀 잘해야 되는데 현명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윤 대통령이 많은 고민을 하셨었겠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윤 대통령이 저렇게 하시면 정말 안 되는데 본인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시려고 하더라도 조금 말미를 두고 협상 테이블로 사람들을 불러낸 다음에 조금 양보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의사 정원 학대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셔야 되는데 꼭 여러분들 그냥 피위자 그냥 지도하듯이 불어 불어 안 불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의사들을 다 다루니까 표가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는 날라갈 것 같아요. 날라가고 또 동시에 이제 선거를 만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거를 화끈하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초대형 호재를 윤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패하면은 윤 대통령 자리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런 거 보고 윤 대통령 여러분들 호위무사하겠다는 백성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그걸 걱정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